안녕하세요. 알렉스 센터 알렉스입니다. 제가 있는 캐나다는 이제서야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겨울 느낌이 나기 시작했는데요. 곧 다가올 봄, 따뜻해질 날씨를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약간 봄을 대비하면서, 다가올 봄을 미리 대비하면서 봄에 사용할 만한 정말 괜찮은 향수를 오랜만에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 향수 같은 경우는 봄 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싱그러운 듯한 느낌. 이런 싱그러움을 지닌 차 향수인데, 여기에 이제 좀 가벼운 우디향이 또 잔잔하게 탁 깔리면서 굉장히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가진 향수입니다. 아마 이 향수 이름은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바로 밀러헤리셀, 티토니크라는 향수입니다. 아, 이 티토니크 예전에 정말 핫했었죠. 저도 이제 맡아보게 되었는데, 왜 인기가 많은지 이것도 알겠더라고요. 정말 차 향수 중에서 손꼽볼 정도로 좋은, 굉장히 훌륭한 향수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향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바틀 디자인이 좀 독특한데, 이게 양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투명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앞에서도 보입니다. 굉장히 깔끔하면서도, 밑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점, 캡이 이게 약간 메탈이고 무겁습니다.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거운 캡. 그래서 이걸 열고 닫았을 때, 이 금속의 느낌도 너무 좋고, 이 소리도 탁! 약간 묵직하니, 사용감 면에서도 굉장히 맘에 들었던 그런 디자인과 기능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향수의 향 같은 경우에는, 아, 진짜 너무너무 깨끗하면서 싱그러운 차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, 첫 느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러스의 느낌과 함께 굉장히 경쾌하게 시작을 해요. 그래서 프레쉬한 듯한 느낌과 함께 이제 패티 그레인이 주인공이 되는데, 이 패티 그레인은 이제 그 오렌지 플라워, 네롤리죠. 네롤리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우디하면서, 조금 약간 그 그린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. 이 향수에서는 약간 그린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, 이런 느낌이 이제 시트러스의 느낌과 함께, 약간 이른 새벽의 안개처럼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, 그러면서 또 싱그러운 이제 찻잎의 향과 함께 또 올라오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은, 이 찻잎의 향도 굉장히 약간 촉촉한 잎사귀의 느낌, 약간 수분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 탑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량하고 싱그럽고 깨끗한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미들노트로 갈수록,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차 노트의 향이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녹차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, 여기에 넘메그 특유의 약간 톡 쏟는 듯한 그런 약간 프레쉬한 스파이시함, 그런 가벼움이 조금 더해져가지고, 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약간 반전 매력처럼 자작나무에 이제 스모키함이 또 더해지게 됐는데, 이 스모키함이 굉장히 존재감이 약합니다. 스모키함은 있지만, 약간 탁 눌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제 차의 느낌과 함께, 조금 평온한 그런 스모키함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, 이제 차 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더 은은하게 바뀌게 되면서, 우디노트랑 이제 스모키함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. 여기서의 스모키함도 약간 매키한 느낌이라기보다는, 조금 더 낮게 깔려있는 안개 같은 느낌. 약간 고요하고 신비한 이제 느낌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에서 느꼈었던 약간 새벽에 차 밭에 간 듯한 느낌? 약간 안개가 껴있는 차 밭에 이제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많이 느껴졌었어요. 그래서 약간 신비로운 듯한 느낌도 이제 받을 수가 있었고,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우디의 향이 좀 서늘하게 올라와가지고, 이렇게 차의 향을 서포트해주는 것도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약간 머스크의 향도 물론 있습니다. 머스크의 향도 있어서 이런 향들 또 포근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는 게, 정말 잘 만든 차향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차의 향수인데 굉장히 세련되고, 모던한, 깨끗한 느낌. 약간 군더더기 없는 이런 깔끔한 우디함과 함께, 차향의 정석 같은 향수라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리면서 정말 힐링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향을 즐겼었던 것 같아요. 향 자체가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10대 분들도 이제 뿌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담이 없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뿌리셔도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향 자체가 은은하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기도 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향수였습니다.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, 그리고 계절감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모두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봄과 여름에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아무래도 싱그러운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가을에 뿌리기에는 조금 뭔가 아쉽고 겨울에도 물론 가볍게 뿌릴 수는 있지만 겨울에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오리엔탈결 향수를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싱그러운 차향을 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니면은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차향을 뿌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봄같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에는 이런 향들이 굉장한 성능과 함께 또 그 분위기랑 정말 찰떡 같은 느낌을 이제 또 내게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 티토니크 차향이면서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그러면서 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, 이번 다가오는 봄에는 한번 이 티토니크 시향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남녀모두, 남녀노소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부담없는 차향이지만 또 굉장한 고급스러움을 지니고 있는 향수입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시향해보실게요. 밀러헤리스의 티토니크 네, 이번 봄에 정말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러헤리스의 티토니크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. 이 향수의 향을 맡으니까 뭔가 플립의 싱그러운 느낌이 나면서 제가 이제 겨울이라서 집안에 많이 있게 되는데 향만 맡으니까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. 네, 제 코 속에는 이제 봄이 벌써 찾아온 것 같은데 요런 향을 맡으면서 또 이제 겨울을 이겨내고 네, 그런 따스한 봄이 오길 제가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벌써부터 설레네요. 뭔가 그 봄에 따스한 햇살이 이제 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벌써부터 설레네요. 네, 아무튼 그런 밝은 햇살처럼 정말 기분 좋은 향수이니까 꼭 맡아보시길 바랄게요. 혹시 여러분들은 티토니크 한번 맡아보셨나요? 여러분들은 티토니크가 어떠셨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